Q.감사합니다. 둘, 셋! 2포기! 안녕하세요 두포기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가 좋은 일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본 적 있어요? 많이 달아졌죠? 책이 좀 생각나요. 너 왜나 나와놓고 그런가! 책이 있으면 왜 저러냐? 오늘 건전한 인터넷 생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저희가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뜻깊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저희가 건전한 인터넷 분할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지금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출발 고고고 고우 자 출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아 맨 낼내내내내내내내애 오늘 딱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 가기... 여행 가고 싶을 때 듣고싶은 노래 Chorista의 best~~ 3! best Л owners 너게 베 나녹을 메고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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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광금빛 태양 빰빰빰 빰빰 축제를 열어 라라라라라랑 광야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자 아니 저도 저거 오늘 인터내셔널하게 그건 한국이잖아요 한국 생각하면 그건데 미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뉴욕 그거 아닙니까? 놀러 갈 때? 아 그거 맞긴 맞아요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어떻게 알았지? 네? 외국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저 어디요? 뉴욕이랑 뉴욕 얼마나 있었는데요? LA에서 뉴욕에서 한 5일이 있었고요 오래 있었네? LA에서 3일이 있어서 아 미국 사람 다 됐네 영어랑 그런 어쩐지 한국 발음이 좀 어색하더라 네 맞아요 제가 좀 어색해요 휘씨 휘씨는 여름때 그 트래블 할 때 듣고 싶은 노래 제일 듣고 싶은 노래 여름에요? 여름에 그 오픈카 딱 타고 오픈카 딱 아이와 아이와 간섭 제가 여름에 그 요크 릴리 우크렐레 우크렐레 뮤직빅크 갑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리랑 맞죠. 라디오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리 형 그 라디오에서 예전에 저희가 압류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코리 형이 거기서 그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즉흥. 즉흥으로 뭔가를 하는 애드립. 애드립을 하는데 거의 엿짱수. 에헤이. 그걸 한번 했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 영상 바로 보시죠. 코리 RA이. 오 오 예. 저도 멋있었는데. 뭘 멋있었다. 머지 전연게. 영상 안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진짜 이 노래는 꼭 들어야 한다. 여행을 가면 이 노래엔 빠질 수 없다. 베스트 원. 전! 뭔가요? 아, 저요? 아, 저요가 여태까지 계속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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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는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 노래 하나 유명한 거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Beach Boys라고, Suffin' USA라고 발음, 바로 조심하세요 Suffin' USA 아니요, 그 전에 한 발음이요 Beach Boys 예, 바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Beach Boys 아,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한 소절 그거 있잖아 아, 그거네요, 한국으로 따지면 해변의 왕자 아, 바대의 왕자 바대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왕자 그, 그런 느낌이에요 뭐, 뭐, 살짝? 자, 불러주세요 5, 6, 5, 6, 7, 8 Cause everybody go surfing 나는 그냥 바다의 왕자 아, Suffin' USA Bro Inside outside USA 나는 그냥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왕자 여름에는 그런 느낌의 풍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다 유행하거든요 뚝볶이 오늘 다 나왔는데 다 보신 분? 네 사람들이 비하인드까지 다 보신 분?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봤죠? 많은 사람들 속에 아, 뚝볶이 신경 안 쓰나? 우리는 어깨 말 탄생 아, 뚝볶이 신경 안 쓰네 아, 뚝볶이 신경 안 쓰네 눈을 맞추죠 많이 들리는 가슴 네 참을 수 없는 가슴 참을 수 없는 가슴 긴장 속에 느낀 부드러운 하응 하음 한인은 깨진다 지금 당장 만나줘요 지금 당장 만나줘요 그대가 너무 보고싶어 하아 아 그럼 뭐죠? D D, D 데뷔요 아 아 아 모모야 아 아니, 안 썼죠? 저 방금 당신 표정 벌레 먹은 줄 알았어요 벌레 먹고 어? 이건 뭐죠? 무슨 노래를 불러내겠네 혹시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둘이 둘이 너 왜 우리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불러 너와 나 둘이 그리고 기수 형 어머니 이름이 이 둘이 이 둘이 나는 또 바로 다시 불러봐 나 화내는 줄 알았어 노래가 뭐죠? 사실은 제가 기수 형 제 노래 말고 딴 사람 노래 잘 안 나가지고 우리 둘이 우리 둘이서 이런 겁니다 맞아 그거 말고 최근에 또 리틀스타 아 리틀스타 그거 원래 있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있는 노래입니다 형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쩐지 너무 좋더라 아 에이 깜빡 속을 뻔했구만 저 아직까지 몰랐어요 제가 그건 누구 노래예요 원래? 스테이닝 에그라는 가수 노래인데 아 예 예 이런 노래예요 원래 이거 자장가 자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눈을 감고 아 맞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아 너무 길어요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이럴 스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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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른다 이 노래 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스탠딩 에그님 정말 짱이에요 역시 저희 기수 형을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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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사미 등국에 따라 문자와라 서로 사마디안에서 이런데서 언니가 자기 이름 고쳐 보세요 잠깐 이거는 그 분 아니세요? 슈퍼스타 케이 나오셨다고 정문 복싱 근데 커버라면서 색으로 보셨어요 I'm not Korean 랩을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이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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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슬퍼할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는 이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 안녕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티셔츠를 보여 추석 러시 태그를 따라서 고맙습니다 제가 러시 태그를 러시 태그를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반대 별로야 잘생겼어 여러분 잘생겼어 맛있어 최고야 만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만날 때 열심히 하다 그래서 팽팽이 잘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음! 군뜩에 고개 숙여 말해 나는 괜찮아 이런 아픔쯤은 나는 괜찮아 여기 여기 영광한 인터넷 세상을 함께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께 사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사인을 받고 앞으로 이쁜 댓글과 따뜻한 글만 남기셔야죠 약속 약속 약속하고 보셨죠 약속 여기까지 우리 그날 세상은 아무 밖에 없만 우리 아래 축하의 사랑에 난 오기를 한 마디 안녕 잘 부르죠 잘 부른다고 해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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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다같이 다 이쁜 말 같애요 진짜로 사람은 되게 자손한 것 같아요 좋은 말 하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말 하면 좋고 자신이 힘들어도 좋은 말 하면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다같이 좋은 말 합시다 우리 다같이 아름다운 인터넷 만들어요 좀 나쁜 놈보다는 그런 느낌이 더 좋아 맛있어 됐어요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어때요? 이렇게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에너지가 되게 풍부했어요 풍부했어요? 풍부했어요? 풍부했어요 다 좋은 일을 하러 와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네 되게 많은 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되게 훅수면서 네 좋았어요 좋은 일이라고 봤다고 해도 기분 좋았네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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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밑에 이렇게 댓글 달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쁘고 따뜻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젤 탑에 기수 욕 나왔습니다 기수 욕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투포케인은 컴백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